경기도형 아동 돌봄 공동체 조성사업은 동네 주민이 자발적으로 아이를 함께 돌보는 문화를 만들자는 내용인데요. 맞벌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 만족도도 높아 공동체 10곳 중 8곳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장인 엄마 지서희 씨. 지난해 11월부터 경기도형 아동 돌봄 공동체에서 자녀를 서로 돌봐주며 육아 부담을 덜었습니다. 한 달에 6시간만 짬을 내서 돌봄 봉사를 하면 동네 주민들과 육아 품하실을 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는 돌봄을 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일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저희가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봉사도 할 수 있고 저희 아이들을 제 아이들처럼 돌볼 수 있는 환경의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맞벌이 부모는 물론 교육받는 아동들도 만족한다는 반응입니다. 엄마가 봉사할 때 집 여기 와가지고 같이 놀아주면서 책 읽어주거나 그러면서 애들도 같이 돌봐주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경기도형 아동 돌봄 공동체 조성 사업은 민선 7기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동네 주민이 자발적으로 아이를 함께 돌보는 문화를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이런 경기도형 아동 돌봄 공동체 조성 사업에 참여한 공동체 26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곳 중 8곳 이상이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업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84%, 찾아가는 안전교육에 대해선 82%가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등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주민 공동체 25곳을 아동 돌봄 공동체 조성 사업 참여자로 선정할 예정. 선정된 공동체에는 시설 공사비와 돌봄 사업비를 비롯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지 TV 구영슬입니다.